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친구인데, 누구니? 안녕하세요 인건우입니다 난 인어공주고, 준서는 돌고래 너는 뭐할래? 나? 야, 너도 돌고래 할래? 난 왕자 왜? 이 중 사람은 왕자밖에 없잖아 나의 인건우 나의 인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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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인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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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제 골 죽이지 않았냐? 아 어제 골 죽였지 야 야 오늘 중간고사 끝나고 노래방 콜? 야 니가 쏘는 거냐? 당연하지 야 여기 있는 노래들한테만 쏠게 어때? 역시 준서는 스케일이 달라 이게 플렉스 아니겠냐 야 준서 너 박재다? 단톡 공지해? 환자 공지 때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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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따 노래방에서 뭐 부르지? 공대 갈래 공대? 어? 갑자기? 아 맞다 오늘 음악쌤이 야외수업 공지하라고 했는데 뭐? 더워 죽겠는데 뭔 야외수업이냐 아하 진짜 기분도 시크해 음 와 아 은영아 어? 너 먼저 간거 아니었어? 어, 나 지금 알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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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오늘도 혼자시네요 네? 좀만 나가세요 아무거나 주세요 네 아무거나 라고 할 줄 알았냐? 아 뭐야 너 그렇게 잘생겨놓고 그렇게 찌그러뜨릴거야? 삼촌 삼촌은 삼촌 뜻대로 잘 안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뭐? 아니 막 하려고 하는데 잘 안될 때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하는데 네? 아무것도 안한다고 그럼 아무것도 안되는게 돼버리잖아요 차라리 그게 낫더라고 내가 애쓴다고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그럴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쓸리대로 두는거지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안될 일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다보면 그래서 나도 이렇게 아무것도 안하고 있잖아 그래서 나도 이렇게 아무것도 안하고 있잖아 헤아 헤아지자고 연락이 왔다 헤아지자고 연락이 왔다 야 준서야 삼촌 진짜 이런 사람 아니거든 아니 그리고 이 여자 내 스타일도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아니 뭐 그냥 내가 이렇게 넘기다가 그냥 누른거겠지 일십하는 이유가 이거였어 듣기에 대해 cetera 준비한 거예요 sir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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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